박건우를 향한 강인권 감독의 마음이 언제쯤 열리지 궁금합니다. 강감독은 박건우에 대해 계속적으로 코칭 스태프들에게 보고는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떠한 리액션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주 NC 다이노스는 때아닌 이슈가 이렇습니다. NC의 핵심 선수 박건우가 강인권 감독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지난 2일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 막판 박건우는 코칭 스탭에게 경기 중간에 빠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미 박건우가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팀은 연패 상황이었고 당시 점수차도 1점 차였기에 9회 정도에는 박건우가 한 타석 정도 더 소화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가 교체를 원했으며 이를 코칭 스탭이 받아들여 교체됐는데요. 그리고는 박건우가 향한 곳은 바로 이군행이었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정식 감독 부임 직후 원팀의 마인드를 강조하며 베테랑이라도 원팀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선수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 이전부터 워크해식에 히스토리가 풍부했던 박건우가 대상이 됐습니다. 두산 시절부터 태도에 문제가 많아 현장에서는 박건우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으며 실제로 두산 전 김태영 감독도 이를 언론에 표현했을 정도였는데요. 강인권 감독은 박건우의 이군행을 통보하면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다시금 가다듬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박건우는 퓨처스 3경기에 출장해 8타수 2안타 1득점 2타점을 기록 중에 있으며 강인권 감독은 박건우에 대해 이군 코치님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는 물론 훈련 태도도 보고받고 있다라면서 반성이나 용서 이런 말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연습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건우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1군 무대에 올라오는 것을 야구 팬들이라면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쾌한 스윙과 멋진 수비 능력은 리그의 정상급이기에 박건우가 KBO 야구를 보게 만드는 인기 선수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팬들이 원하고 팀에서도 원하는 태도가 부족한 선수라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꾸준히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팀 스포츠에서 팀의 일원이 갖는 의미를 잘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